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. 퐁퐁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아저씨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. 퐁퐁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갑니다. 퐁퐁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갑니다. 퐁퐁을 막혀서 물을 불을ن journeysberley Nerd которые 퐁퐁을 만들어 먹으면 killed by the konnten, 퓁퐁 쐈uuuru cinicsots 퐁퐁 물 많이 터져 봐봐! 사bility 올해 눈 eliminates 어 아니야 됐어요 아 이걸로 안되면은 대박 됐어 됐어 뭐 안 내렸다니까 내렸는데 들어갔어 와우 야 한방 해결이네 전 갔을 때 보인거나 물lasse 시스테이요. 이거 내가 이거 내가 하면 그런지. 어우 매상에. 왜 그 왜 이렇게 맺겠대요 사장님? 예 왜 이렇게 맺겠대요 여기 똥만 많이 싸면 맺히거든요 근데. 근데 나는 대부분 처음에. 근데 이거 왜 맺힌거래요? 된거 뭐뭐 자기 거짓고 뭐 제가 뭐 맺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안돼요. 그래서 뚫려서 다행이네 아니 안 뚫리면 어떡해요 이게 있어 또 탕탕탕 왜냐면 이제 이걸 뚫고 그러면은 요금이 비싸지는 거고 네네네네네 안 뚫고 하면은 좀 싸고 그런 거고 그러게 내가 사장님한테만 상의해가지고 일하잖아요 조금 싸게 좀 해주시오 싸게 얼마 해주세요? 아 그래도 저기 사장님이 아니 돈 10만원 받아야죠 돈 10만원 받아야죠 10만원 너무 많아 그 얼마 받아요 하하하하 반만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장님한테만 하지 딴 사람한테 아냐 나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